다시요? 안녕하세요. 스마일TV의 스마일쟁이입니다. 오늘은 짠! 빛나는 곳으로 여기 지금 앞쪽의 문 1단계를 제가 통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니다. 이쪽에 띄워주시면 여기가 굴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붐소리가 굴러가서 여기로 빠질 거예요. 빠진 다음에는 여기로 굴러가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이렇게 굴릴 때는 말 없이 해볼게요. 그럼 촬영진부 다음 2번은 뭐예요?